양봉이 한 번짜리도 한 번으로 보고 계세요. 여기가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양봉이 얻나게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대요. 옷을 품다니까.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이 정도는 팔통들 좀 맞게 있잖아요. 너무 커서 그를 보면 한 2cm 정도 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 D품도 이렇게 큽니다. D품도 줄일 거고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트를 잡으면. 바쁠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천불 수만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4인치 4인치 4인치면 10cm죠잉?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기장은 5cm 정도 여기를 여기를 잡았을 때 안 잡았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 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소설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대부분의 옷 고칠 수 있는 기능자 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옷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손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거를 일단 뜯어내고 뜯어내고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거에요. 참작만 하는거에요. 상공도 줄인다는 얘기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장도 이제 뺍니다. 기장에 싹 빼는거죠.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퍼만 하면은 제일 빠를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저는 양복 리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벌 수만벌도 더 될거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나는 기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기장에서부터 수만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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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줄일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 앞판이구요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할 때는 자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지금 좁은 것 같죠 여기를 보면 안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시접은 잇지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은 잇지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 잘리기 힘들어요 한 장씩 요리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뒷판을 살짝 이렇게 해서 표시했으니 빼도 됩니다 세기니까 애가 맞아야 되겠지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각자로 그려 가지고 자를때게 저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렸는데 뒷판하고 앞판하고 지금 정리가 된거죠 스티치가 나셨잖아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한 센치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테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정리해 줘야만 나중에 앞마위를 합봉할 때 곡선이 제대로 나오고 다른데 또 살아도 확보를 이루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라 쪽으로 못 잡고 이와 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많이 달해줄 때 그 고로시라고 그러죠. 박어줄 때 여기가 이쁘게 나옵니다.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을 좋아해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칫솔을 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하라고. 이걸 좀 표시를 하는 거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료로 다 해놓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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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표시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이 뜯어냅니다. 지금 얘기하자. 몇인치 면은. 5인치 4분의 3이네요 5인치 반 정도 4분의 3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소매 부리는 그대로 가둬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6인치 4분의 3은치 4분을 이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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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치 1인치 4분의 6인치 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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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판의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쳐낼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불알을 제때 넣고요. 아멘 여기서 지금 여기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뭐만 줄였나요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줄였나요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없나요 그럼 이제 오라는 아까 잘린 만큼 이정도만 잘린거에요 가면서 앞판은 별 위로 가면서는 거의 안짤르죠 뒷판에서 쳐넣을거에요 차가운거에요 이렇게 하고 따뜻한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여기가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은 2선이에요. 2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2선입니다.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여기도 이중짜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뒷판을 꺾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그냥 이렇게 꺾으면 1c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건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깻파를 이거를 꺾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를 안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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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기장을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아가지고 8분을 5 정도 크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뒷판은 정리가 다 됐죠? 뒷판은 우라는 안 잘랐잖아요 문파나 잘랐었는데 여기 맞춰서 잘랐는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판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뒷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뒷판 뒷판을 채워두면 그럴딱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건 대충 꺾어도 나중에 뒷판 먼저 할꺼니까 뒷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암울 재단을 할 건데요. 암울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 보십시오. 우라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암울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암울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보이더라.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곡선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대대장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울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위치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란하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려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이거 이게 암울제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신경 써줘야 돼요. 조금 신경 쓰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품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뒤품. 뒤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뼈를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 이 괴싱하고 괴싱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식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싹 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로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몸판을 정리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판이 يرة τη그라 Joan 양념장 그래서 암홀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되요. 소멸을 닳으면 몸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아무튼 붙이지 않으면, 나는 소멸을 닳을 때 우측으로 해서 부실해요. 일하게도 살았고, 이렇게 하면 딱 붙여주기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순서대로. 공부하는 중 오케이! sesong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쪽도 크게 딱 잡으면 맞죠. 제가 다하는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럽니다. 이건 비바이어스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때는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저었었잖아요. 여기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여기 밑에만 접은거죠. 여기 위에는 접는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까 똑같이 잘라진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안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복선만 잡아줘요. 이렇게 잘 알았어요. 그래서 뒷판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바이스로 잘린거고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거에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박으면 딱 맞겄잖아요. 그럼 이거 박았으면 뒷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잡고 이런 거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라 합복할 때 이렇게 벗시면 나야 되거든요. 왜 거기 먼저 박아야 되나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도 바삭바삭 똑같이 세단해서 바뀌었죠 그대로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바삭바삭 none 바삭 바삭 자극도 잘못 박 pigeons , 근데 아까 이쪽이 반대 이상 잘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가만히 보면 잘 맞았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돌려서 그런데 박았으면 밑단으로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이게 쉽게 하면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금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판을 박았으니까 이거 시접 잘라내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살짝 잘라보면 미워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손고씨로 퍽 빠져보거든요. 잠깐만요. 가위로 괜찮아요. 일단 여기를 돌리기만 할까요? 일단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파김치 파김치 지저분 알갈비 안에서 안 당깁니다. 안으로는 시접이 안에서 당기는 수가 있거든요. 당기지 마라 그러니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신경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한쪽을 갈리지 말고 복선을 당기죠 지금 오면 너무 들어갔잖아요 살짝만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뒷판은 고정이 되어있고 안판은 고정이 안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때 뒷판이 딱 덮으니까 약간 적어야 되겠죠 일단은 다 덮어주세요 이거 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약간 빼주고 그냥 넣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입법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해당하고 그러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집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게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추가가치가 높은 겁니다 이거 하루종일 수술해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알차해서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거면 되겠어요 속면만 달면 끝이에요 나물이 얼마나 남아올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반에서 11인치 그치 한사람이 12인치거든요 11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안물 11인치 10인치 10인치 12인치 1대2 14인치 40.5.5.1 솜에 놓으면 패대를 하셔야겠죠 우리한테 소맥 1.5.1 이렇게 보면 섬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여기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섬을 줄여줍니다 섬을 줄여줍니다 섬을 줄여줍니다 섬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몸판 암홀이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거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소매컵이다. 진동이 체에 가입을 하는거죠. 여기가 많아서 이런 계약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를 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파줘야 되는데 안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생기는 겁니다. 1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잘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잘리면 되는데 잘라서 자를까요? 이렇게 안있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겨드랑이 밑에가 왜 채워야 되는지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잘라야 됩니다. 잘라 안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안나죠? 자른 Dans 손에가 짝짝이 딸고 있다면서 맞췄을때 증상적으로 맞췄을때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해야되나 안맞게 누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판이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그런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잡혀 있는가 그런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암물자로 보면은 앞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곡선이 똑같이 떨어져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뀔거잖아요. 그러면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리는 거예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개드랑이 밑에 많이 채였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고 이쪽을 둥그렇게 쳐주면 돼요.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곡선 때문에. 이 곡선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동으로써. 이 innovation. 이ienen 크기로 바래요. 이 시작은 좋은 크기로 바래요. 고춧가루 이 섬에 파카넥을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 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섬에 파카넥을 잡을 때는요.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하나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세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소매상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매 암홀이 11인치 였으니까 11인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박으면서 집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땡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계속 해보면 반문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그대로 쭉 박으면. 그래서 여기서 띵만큼 어디 만큼 띵는가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건 좀 빅미신으로 하고. 그래. 내가 받았을 때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마음이 잘 됐습니다. 바가지처럼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서 구워줬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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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고추 revolve 마다 Semangor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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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서 고춧가루 Five and Shop '' 롤도 마요네즈 스테이크 래기가 뺏길 줄이야 이렇게 덜 가면 안된데 입직선으로 나와요 이제 소매 우라를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싹 해줍니다 소매도 달기 전에 소매도 달기 전에 소매도 달기 전에 이제 몸판에다가 핀으로 해야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 보는 겁니다 소매가 맛나 안 맛나 내부지에 그리고 이제 앞판에 가서 섬에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섬에 재동산을 맞추는거에요 아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쪼려 놓고요 이쪽에 약간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섬에 이동산을 앞쪽으로 쪼고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이 곡선이 먼판 곡선하고 섬에 암홀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핫파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적게 손이 핫파링이 많은데요 이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됐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은 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서면을 봤을 때 여기 직선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잖아요 팟칼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또 숨을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 하늘을 고관없고요 피파는 여의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된대요 지금 이 박은선이 있잖아요 박은선이 놀이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사장님하고 얘기지 않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오늘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다가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막으면 안됩니다. 여기는 파카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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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삐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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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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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반대로 이렇게 크니까 크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쭉 당겨서 하고 원래는 여기에 당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매만 닿으면 되겠죠 소매를 닿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앞판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겨드랑이길 맞는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아까 이동선이 처음 이동선이 3원에서 한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이 이렇게 놓고든 굶고 이렇게 놀고싶은 이 시간을 하자면 이제 뒤에 가서 고로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줍니다. 사이드. 아 반. 이게 다 박아왔으니까 고로시 하겠습니다. 아 반. 아 반.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맨 먼저 제일 먼저 부터 잡고 빼면 빠집니다 빠지자면 빠지자면 굳이 우선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 안되니깐 열어놓고 고르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만져줘야 돌아가는데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요 밑에 부분부터 항상 잡아주는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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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이드만 이제 한번 다리에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으니까 다릴 때는 소매부터 울화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울화를 싹 떼줘서 이렇게 따뜻하게 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기타가 밖에서 걸쳐서 딱 이렇게 자리를 하고 깨끗하죠? 여기가 눌리면 안 되겠죠? 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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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색다른 영상이 있으면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던가 고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